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일반인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서울고등법원이 8달산 토막살인사건 피고인의 뇌 영상을 촬영해 분석하고 이것을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충풍 피고인.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이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씨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치면서 뇌과 함께 손상돼 정신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박씨 측 변호인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뇌를 다쳐 충동 조절에 장애가 있으니 형을 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 측은 박씨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지면서 MRI로 뇌를 촬영해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정신과 평가와 신경 인지 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몇 차례 검사가 더 필요해 결과가 나오려면 2주에서 최대 한 달 가까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박씨의 사이코패스 여부입니다. 1심처럼 사이코패스로 판정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을 받겠지만 뇌 손상의 경우에는 정신 질환에 따른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검사의 분석 결과를 양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신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 정도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거에 의문점을 갖고 이번에는 이 조사가 정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 결과에 정말 뇌 손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면 양형이 분명히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이런 뇌과학을 수사나 형사재판에 활용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의 뇌촬영 영상을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